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기분공격 그저 없는거죠? 없는거 같은데? 갑니다 아 이거 죽었군요 아 이거 완전 막했네? 아 이거 완전 막했네 아 이거 완전 막했네 아 이거 완전 막했네 아 이거 나오고 싶은데? 나 뭐 이제 아이고 아 이거 못깨겠는데 아 뭐하냐 아 굉장히 맘에 안하는 플레이르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거 스택 쌓기 너무 빡세다. 굉장히 위험하네. 어... . . . . . . . 아 어어 갔나? 어살한데? 움직여라 아 갔나보다 어어 아 살았다 아 딱 사네 어어 뭐하냐 아 쓰읍 하아 하아 아 뭐하는거야 야 아 이거 묵겠나? 설마? 우와 미치겠네 ㅎㅎㅎ ㅎㅎㅎㅎ 복귀 했는데 아 이게 마에에 영역때 못 움직이는게 좀 크네 아 잠깐만 휴 아, 아, 잠깐만 아, 아 아아 한 번 죽을 타네 어, 좀, 어, 그렇지 아, 아주 긴박한 상황 아, 아, 아 아,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설마 설마 어 살았다. 오오오오오오오. 아 안죽으면 끌 수 있는건데 아 모르겠다. 안죽을 수 있어요. 살짝. 아 아쉽습니다. 아 아쉽군요. 아 요렇게 되구요. 아 9%둘둘인가요? 아 왜이렇게 이상하게 많이 적었지. 아 이런템에 제가 묻겠군요. 아 아깝습니다. 아 아깝습니다.